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제 영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제 영상 중에 인기 있는 영상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로잇머신 제대로 타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이단뛰기 잘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선 로잇머신 제대로 타는 방법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실제로 시범을 보이는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신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댓글로 정확하게 설명과 함께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영상이랑 말하는 것 자체가 디테일함이 엉망이더라고요. 운동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론으로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세가 많이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올바른 운동 방법과 지식을 전달하는 유튜버로서 좀 더 섬세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기 있는 영상으로 이단뛰기 잘하는 방법인데, 많은 청소년 꿈나무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한 구독자분께서 학교 체육 선생님이 제 영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모두들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수행평가 실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꼭 A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 다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또 봐요. 제발.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